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침, 오후, 저녁 시간 여러분들 그 다양한 시간대에서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현재 유튜브로 생방송 중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언어로 들을 수 있도록 그 줌 링크에서 통역 링크를 선택해서 오늘 그 10개 언어로 제공되고 있는 통역 서비스를 누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언어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대단한 몇 개월들을 보냈었죠. 네 데이지가 이제 9월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4X 실적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큰 실적을 내고 있죠. 네 그리고 오늘 에나 박사님께서 그 암호화폐 크립토 AI에 관련된 소식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4X AI와 그 저희가 실적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새로운 업데이트들을 시스템에 등록을 하면서 굉장히 멋진 그 구호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치버스 풀, 빌더스 풀 관련된 그 보너스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 저희가 누적했던 보너스를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정말 많은 페이스 세터 분들이 새로 만들어주셨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시작을 하고 잘 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저희 리더 분들 그리고 페이스 세터 분들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에 그럼 여러분들을 저희가 직접 만나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의 데이지와 데이지 프로젝트에 있어서 새로운 차원을 시작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전 세계를 2월달에 깜짝 놀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데이지가 세계에서 이 세계 무대에서 가장 강력한 탈중앙화된 프로젝트로 인정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네 두바이에 있는 코카콜라 아레나에서 행사를 가질 예정이죠. 이곳에서 펀드 관계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새로운 생각 그리고 공통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 가격 같은 경우는 9월 7일에 저희가 마감해 됩니다. 그래서 9월 7일 이후가 되면 가격이 변동이 있으니까요. 네 아이톨즈소 행사 가격 혜택을 꼭 누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이번 주에 여러분들 그 티켓을 꼭 구매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팀원분들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네 본 행사가 네 그 같은 업계 내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이톨즈소 2023 닷컴을 방문하셔서 네 여러분들이 티켓 구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에드워드님 안녕하십니까 아일리아님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 좋은 저녁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가 9월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 레전드 행사까지 6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티켓 같은 경우는 저희가 9월 7일 이후로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네 꽤 높은 가격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50달러 이상 티켓이 그 가격 인상될 예정이니까요. 네 여러분들 이제 오늘 그리고 또 9월 7일 이전에 그 티켓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단체로 구입을 하면 저희가 단체 할인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단체 티켓 구매하시고 싶은 분들은 꼭 그 기간 내에 구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시간이 굉장히 빠르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6월에 진행하는 아이톨쥬스 행사가 정말 대단한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 티켓을 일찍 구매하시면 저희가 돈도 절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호텔도 여러분들이 예매가 끝나기 전에 호텔 예약이 모두 다 끝나기 전에 같이 예약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톨쥬스오20이상닷컴을 꼭 방문하셔서 저희 할인된 가격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본 행사에서도 에나 박사님께서 이제 참여를 하실 예정이죠. 아마 뭐 다른 그 직원분들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십니다. 네 새로운 연사분들 그리고 새로운 분들이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기념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될 것입니다. 네 저희 4X 실적을 예를 들면 저희가 현재 140%의 실적을 성과를 4월 1일 이후로 달성을 하고 있죠. 그리고 10월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그 6개월간 그 실적과 여러가지 수익을 창출한 그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네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합쳐보면 저희가 9월부터 굉장히 멋진 일들이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자녀 그 수입도 생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보너스와 관련된 것들도 저희가 이제 지불을 하기 시작하기도 하죠. 네 어치버스 풀, 빌더스 풀과 관련된 이제 보너스가 이제 페이아웃되고 있습니다. 네 어치버스 풀 같은 경우는 지금 총액이 약 3,300 정도고요. 빌더스 풀 같은 경우는 네 주당 100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네 빌더스가 그 지난달에 비해서 훨씬 더 보너스가 많이 올라갔죠. 지난달에는 65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제 이번 달에는 100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네 지금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번 달에도 저희가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 번만 구매를 하면 뭐 앞으로 1, 2년간 그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3,000달러. 한 번만 참여를 해도 3,000달러에 달하는 보너스를 얻는다는 정말 대단한 것이죠. 정규직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9시부터 6시까지 일한다 하더라도 한 달에 보너스로 3,000달러를 가져오는 정규직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그 개인 추천, 페이스 세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추천했던 모든 그 개인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 쉐어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풀에서 다수의 쉐어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멋진 보너스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그 수입에 보너스를 더해서 받을 수 있는 굉장히 멋진 제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행사를 통해 그 크립토 예측을 해보면 이제 에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네 가는 것이죠. 크립토가 이제 4X보다 더 좋은 실적을 거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너무 빠르게 예측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네 저희가 현재 그 에나 박사님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저희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목요일 같은 경우에 네 그 에나 박사님과 함께 그 전체적인 진행상을 살펴보는 2시간 정도의 컨콜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71명의 관계자들이 이 모든 최적화 그리고 이제 수학적 계산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그 지금 저희가 이제 준비 단계는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구축 단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 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달에 완전히 마무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라건든 더 이상 추가적인 그 준비 프로세스는 없기를 바라고요. 네 에나 박사님과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네 개발 관련된 그 주요 현황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기도 합니다. 네 그 주제를 꺼내기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항상 그 모든 질문을 다 다뤄드릴 수는 없지만 네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언제 크립토 AI가 런칭을 하냐 였습니다. 네 이럴을 어떤 관점으로 살펴볼까 생각을 해보면 가장 첫째로는 우리가 그 크라우드 펀딩을 기반으로 네 지금 기반을 하고 크립토 AI를 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크립토 트레이딩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서 진행을 했죠.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저희가 팀에게 그 여정을 진행해 나가는 힘을 더 부여해 주었습니다. 이 여정은 저희가 나아가는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보상을 그리고 그 혜택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데이지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얻는 여러가지 혜택들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보너스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가 있으면 개발이 완성되기만 하면 저희는 독점적인 즉시 접속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개발 여정은 기다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크립토 세계에 있어서 네 에나 박사님과 그 팀원들이 그 구성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향하고 있는 그 비전과 실적은 네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가장 강력하고 실적을 제일 잘 내는 트레이딩 플랫폼을 실현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데이지와 이 업계에서 지금까지 볼 수 있었던 어느 큰 사건 중에 가장 흥미로운 그리고 가장 강력한 사건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그 고수익 AI 전략을 저희가 구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이런 모든 전략을 그 자동적으로 그리고 일관성 있게 저희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것들을 현재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90일간 굉장히 그 멋진 3개월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월 연말까지 약 120일 정도가 남았죠. 그래서 저희 연구진들은 그 데이지를 계속해서 강력히 추진한 이후에 저희가 세계를 깜짝 놀래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끊고 왔던 세계를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그 스킬과 그 집중이 필요하기도 하죠. 네 이것이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것이 이런 모든 챌린지를 다 감수할 만한 그 가치가 있는 큰 생각인지 아이디어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아직 그 볼 수 없었던 시련을 저희가 앞으로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굉장히 크게 함께 축하를 하고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바이 행사에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그 두바이 행사 그 티켓을 꼭 예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그 두바이에 있는 행사에서 앞으로 어떠한 것들이 예상되어 있는지 그리고 업계 소식 그리고 전 세계 현황에 대해서 수익과 실적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들 다 준비하시고요. 네 저희가 계속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그 미팅 때마다 전해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약속은 모두 실제입니다. 저희가 조만간 여러분들께 이 약속을 꼭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이고요. 이제 그 에나 박사님께 그 박사님과 엔도텍의 그 현황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멋진 인트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버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 상황 그리고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장 먼저 지금 현재 경기가 둔화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이런 둔화된 경기로 인해서 산업계가 많은 타격을 받았죠. 네 은행이 파산을 하고 많은 생산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기업들이 현재 네 그 전에 경기에 호황일 때 너무 큰 기대를 했기 때문이죠. 저희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포트폴리오를 경기 호황에 맞춰서 구성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경기가 사실 둔화되었기 때문에 하향된 경제를 인정하고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언제 여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언제 네 지속적인 이제 그 경제의 호황을 다시 기대할 수 있을지 잘 계획해야 될 것입니다. 거대한 기업들 해지펀드들 외에는 사실 말 그대로 지금 현재 경기 둔화된 상태에서 파산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럼 이제 화면을 공유하고 저희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지금 프로젝트 초기부터 지금 현황까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인데요. 네 실적에 있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 좀 해야 될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언제 프로젝트가 시작했느냐 네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 이런 변동성이 많은 곳에서는 기회가 많지만 마찬가지로 리스크가 큽니다. 그리고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죠. 네 신생 시장이면 굉장히 적극적이면 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그 친구들 또는 지인들과 함께 네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좋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트렌드가 시작했을 때 네 진입을 한 이후에 트렌드가 끝나갈 때쯤 엑시스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장기 그리고 단기 전략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바이세일 시그널을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대칭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전체 자산 네 전체 그 자산의 50%를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버전 2.0 같은 경우 저희가 더욱 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숏거래 같은 경우는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진행을 하진 않습니다. 변동성이 훨씬 더 크고요. 네 굉장히 그 예측하기 힘든 시장입니다. 시장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것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죠. 여러분이 직접 공미도를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리스크를 감안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2.0 버전을 완성하는 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몇 달 전에 저희가 AI 기술을 통해서 더욱더 정확한 네 그 시장에서 작용을 하는 버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한 그 접근법 같은 경우는 네 저희 팀이 해야 될 일들이 제일 먼저 마켓을 모델링하고 그 이후에 전략을 모델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전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시장에 어떻게 진입할 것인지를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그 분석을 하고 있는 전망을 하고 있는 단계가 8개 이상이고 네 그것에 따른 각각의 거래를 저희가 분석을 합니다.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모든 그 시장의 영역들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저희가 통일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가운데를 보면 저희가 하락했다가 상승하는 비슷한 패턴을 계속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같은 그 강도로 같은 속도로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네 규모 또는 길이를 이제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런 그 단계를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면 그리고 시장 상황을 예측할 수 있게 되면 이제는 서로 다른 방법론을 활용을 해서 AI가 네 결과를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주된 그 변화가 2.0 버전에서 나타났습니다. 네 저희가 예측 툴을 전략을 변화시켜서 네 트레이딩을 먼저 예측하고 이제 시장 상황까지 예측하는 버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길을 잡을 수 있을까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미있는 부분은 에드워드님과 이제 제레미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현재 전문가로 구성된 굉장히 큰 규모의 팀을 꾸렸습니다. 네 이런 그 거시경제 뭐 확인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각각의 단계를 개선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좀 그 복잡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하고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리더분들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 앨런 머스크 등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앨런에 대한 인터뷰를 보면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앨런 테슬라 CEO 역시도 저희와 비슷한 챌린지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네 저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솔루션을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한 그 비전을 핀테크에 있는 우리의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을까가 고민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것은 즉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든 일이 있을 때 뭐 상세적인 수준이나 예측하지 못하는 그 이슈로 인해서 힘든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미 그것에 도달했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비전을 봤을 때 네 굉장히 멋진 그 곡선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간을 가보면 네 관련된 툴들이 정말 많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무언가에 내가 집중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구나 이걸 알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네 지난 2년간 네 새 자동차를 이제 분석하는 데 시간을 들였었죠. 네 테슬라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솔루션을 출시를 했습니다. 저희 역시도 지금 현재 최종 단계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했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다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라는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은 이 단계를 마치고 나면 이런 그 복합성의 수준이 결국은 토갑될 거라 믿고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미델론 파움이 있겠죠. 네 본 올해 이제 8단계의 리스크를 겪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를 보면 현재 네 여전히 마지막 최종 단계까지 저희가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 사례를 통해서 여러가지 키워드나 그 각 단계의 그 개선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요. 저희가 여전히 과거부터 여전히 지금까지 잘 작동을 하는 특히나 안정성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께 지난 2주간 진행을 했던 결과들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해 저희가 그 수집을 했던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각의 그 포인트 버스 단계들이 있죠. 네 굉장히 많은 노이즈 수준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점들을 보면 지지선과 지지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때 그 통계적인 그 변수를 적용을 해서 그 엔터를 해보면 저희가 다른 것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이내믹 같은 경우는 HR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시장의 상황들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정적인 변수를 통해서 저희가 정상화의 수준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시그널도 저희가 포착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그것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몇몇 요소들 몇몇 패라미터들이 이제 시장에는 맞지 않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 정도까지 저희가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네 저희 저항 지지선 지지대를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제는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들을 다 저희가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전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저희가 완료를 해서 생산을 했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파라미터 이슈를 다 해결했습니다. 네 이 사례를 보시면 지금 현재 버전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 툴 같은 경우는 그 시장과 관련해서 좋은 그 작동을 하는 툴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본 마켓 스테이지에서 여러분들의 실적을 달성할 수가 있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장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입니다. 극도의 정상화가 있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 들어가고 언제 엑싯을 할지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AI 시스템의 서로 다른 콤비네이션을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 각각의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것이 좋은 접근법인지 각 시장의 상태에 따른 결론을 내려줍니다. 뭐 작년 지난 달에는 어땠는지 이런 그 구조가 현재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 다이나믹한 접근법을 취해서 다른 그 경쟁사들 대비 효율성을 갖출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현재 그 시장을 상황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리고 AI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이랬을 때 저희가 이제 정확도 파악이 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이나믹 그 저항 지지선과 관련된 것이었고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 선적 후퇴 뭐 이제 또 다른 그 영역들에 있어서도 다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상태에서는 어떨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 결과를 굉장히 아름답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 진입하는 것 그 엑시트하는 그 시점도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각의 요소에 따라서 저희가 다른 정보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목록이 현재 시스템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그 고차원적인 그 거시경제 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접근법들 모두가 굉장히 힘들게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접근법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2020부터 뭐 40까지 뭐 각각의 레벨에 따라서 우리가 적합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이제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제가 다양한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저희가 하나의 그 접근법을 가지고 이것이 과연 좋은 접근법인지를 파악하고 있다입니다. 네 우리의 니즈를 완전히 충족시키는지 200% 300% 네 연간 이런 그 안정성을 제공해 줄 것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달성하게 된다면 제레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곳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품질의 그 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크립토 같은 신흥시장 같은 경우는 그 동일한 이야기를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네 유학을 해보자면 네 굉장히 그 흥미진진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의 엔도텍은 블록체인에 굉장히 큰 신념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네 크립토 쪽에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있지만 여전히 저희가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크립토 시장의 미래에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탈중앙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신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네 특히 블록체인 미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러한 단계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또 다른 그 마일스톤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시장을 선정을 해서 참여를 하고 계속해서 이 기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멋진 발표 감사합니다. 에너 발표님 네 다시 한번 네 지금 모든 그 요소들이 지금 다 잘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R&D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엔도텍이 솔루션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도 알게 되셨습니다. 네 네 때때로 이제 기대가 되지 않을 때도 있겠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개인적으로 그룹적으로 있어서도 네 기대가 꺾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결과를 보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 특별하고 굉장히 시장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결과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결과이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기다렸던 가치가 있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네 엔도텍의 가치 그리고 이제 자산의 가치 그 지분의 가치가 굉장히 대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나의 프로젝트로서 엔도텍이 하는 역할을 보면 굉장히 파괴적이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역할입니다. 네 이 세계에는 지금 현재 현존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만들어내면서 역사를 새로 쓰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큰 프로젝트죠. 우리가 이 모든 여정을 함께 합니다. 네 챌린지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가지 붙임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고 이것이 쉬운 프로젝트가 아니다라는 것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많은 인력, 많은 헌신이 필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그 목표에 나중에 그 상황이 다르면 사실 그 기념을 할 시간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여정을 함께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우리가 커뮤니티로서 함께 에너지를 모아 나가고 네 그리고 신념을 모아 나가면 엔도텍에 있는 에나 박사님 그리고 여러가지 캐피탈, 프로젝트 모두 다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커뮤니티로서 엔도텍은 이제 기업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것은 이제 기념을 해야 될 그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저희와 그 데이지가 시작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의 코앞에 와 있고요. 네 이런 그 기술의 세계에 있어서 저희가 최고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AI 트레이딩 크립토에 있어서 가장 멋진 이야기를 쓸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네 다시 한번 엔도텍님 엔도텍 에나 박사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희의 비전과 미션을 실현해주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지원 감사합니다. 네 에나 박사님 감사합니다. 에나 박사님이 엘론 머스크와 비교를 했을 때 네 그 챌린지와 여정을 비교했을 때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앞으로 기대를 하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죠. 네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재미있는 그 미래의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네 전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보다 나은 개인 프로젝트는 없을 거라고 여러분들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네 이러한 모든 그 여정을 걷는 것이 더 쉬워지겠죠. 왜냐하면 분야가 보지 않는 것을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결과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의 결과 같은 경우는 새로운 AI에서 창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전략들도 저희가 잘 구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개발과 관련된 테스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자신 있게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지난 토요일에도 전화로 함께 회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각각의 팀원들과 함께 모여서 대화를 했고요. 네 하나의 새로운 도약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애나 박사님의 목표가 그것을 9월 초에 출시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저희가 전략의 실적과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파이널 최종 버전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첫 번째 테스팅이니까요. 네 이러한 계획이 있죠. 네 맞습니다.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는 현재 업그레이드를 매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17이었고 지난주 17이었고 다음주에 18번 테스트를 할 것입니다. 저희가 그 추가적인 요소가 매주 출시가 될 때마다 이렇게 테스팅을 진행을 합니다. 네 이것이 전략이 잘 작동하느냐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흑백과 관련된 전략이나 솔루션을 구사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을 보기 위해서 이런 테스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 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개선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에 통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번 시스템에서는 50대 50, 50대 60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합쳐보면 90 이상이 될 것이고요. 네 이렇게 저희가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는 작업을 매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개선할 것이 더 이상 없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시장에 출시를 하고 여러 가지 심사 같은 걸 할 수 있겠죠. 네 이제 시간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저희가 더 여유 있는 시간을 두고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그 여러 가지 회의에서도 많은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네 저희 모든 단계를 다 현재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미 그 개선을 거친 단계들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 이슈를 살펴보면 저희가 그 결과를 입증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몇 년간 시장이 굉장히 유사한 추세를 보여줄 것입니다. 훨씬 더 경제도 좋아질 것이고요. 하지만 저희는 모든 그 진입과 엑시트를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50% 이상이 넘는 그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그 숫자를 달성하기 위한 개발을 빨리 완수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이제 흑과 백이 아니겠죠. 훨씬 더 다양한 색깔을 가진 그 비즈니스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것을 조정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검정색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구조고요. 네 여전히 라이브로 이제 저희 계속해서 이동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현재 그 검정색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흑과 백이라고 했을 때 흑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가능성을 내다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목표에 빨리 최대한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강력한 그 메시지를 첨언해 주셨습니다. 이제 크립토 시장에 있는 관련된 그 기회였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포렉스에 모든 많은 분들이 집중하고 계시지만 네 앞으로 5년간 그 가능성에 대해서 특히 이제 크립토에 있어서 가능성을 살펴보면 그 크립토가 포렉스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모두 네 그 크립토 시장에 대해 집중을 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시장보다 훨씬 더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달 네 이 엔도텍 사무실에서 저희가 줌콜을 가졌었죠. 네 그 당시 저희가 6명을 모두 함께 모였습니다. 네 어니스트 영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네 편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네 우리가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문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담당자분이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던 문제는 시차 문제가 좀 있었죠. 굉장히 굉장히 바쁜 오전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곧 발표할 EY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2월달에 저희가 EY에 관련된 문서를 직접 보여주거나 네 그 관계자들이 이제 두바이 이벤트를 초청하거나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바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줌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행사를 할 때는 많은 것들이 있을 거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EY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을 걸 생각합니다. 네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EY와 관련된 것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디테일은 아직은 저희가 공개를 할 수 없다는 건 양해해 주시고요. 네 저희가 조만간 그것들을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짧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월 1일에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네 10월 1일에 일본을 방문해서 투어를 할 겁니다. 유럽에서 여름에 진행한 투어와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요. 일본에 10월 1일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멋진 행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계신 리더분들이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과 참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본에서도 저희가 글로벌 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FLEX 실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10월 첫 주에 여러분들께 잘 공유해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적이나 페이아웃이나 수입이나 유니레벨 보너스를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9월 달도 정말 대단한 한 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 세터 리셋이 이제 끝났죠. 그랬을 때 저희가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연장이 없습니다. 연장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미 참여를 해서 프로모션을 누리신 분들에게는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릴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였고요. 네 그게 마지막 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매달 진행을 할 때 프로모션을 다음 달에도 연장을 하느냐라는 요청을 받는데요. 저희가 기간은 연장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준으로 삶은 목표 도달 양의 달성을 할 때까지는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9월에 시작하는 그 프로모션은 뭐 이제 그 진행 상황에 따라서 10월까지도 연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5천만을 이제 발성할 때까지 말이죠. 네 이제 지금 현재 3,500만이니까요. 네 이제 5천만 정도가 남은 것이죠. 네 굉장히 그 남은 분들 그 남아있는 자녀랑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일본에서 미팅을 진행하면 5천만 남아있는 5천만이 굉장히 빠르게 그 완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멘텀 팩 같은 경우는 지금 라이브 트레이닝에서 저희가 90% 기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원분들이 기여할 수 있는 가장 그 파워풀한 프로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70%가 아니라 90%가 저희가 라이브 트레이닝에서 쓰이기 때문이니까요. 네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티어 5 멤버라면 여러분들이 티어 5 모멘텀 팩에 기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티어 5, 티어 6 등등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기여도에 따라서 계속해서 티어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라이브 트레이딩에 참여를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든 그 지분도 그 오리지널 티어에 포함시켜서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든 분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바이 행사 티켓 꼭 미리 그 예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카콜라 아레나에서 저희가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데이지가 네 그 전보다 이렇게 더 강력해진 것을 믿을 수 있는 분들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과 프로젝트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챌린지가 생기면 그 기업들이나 프로젝트가 생각나고 이제 자금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프로젝트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저희는 약 2년간 계속해서 잘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바이에서 모든 것들을 투명하고 강력하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바이 행사의 의미는 저희 커뮤니티를 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커뮤니티를 축하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데이지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엔도텍도 마찬가지고요. 비전도 계속해서 지속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멤버분들과 함께 큰 기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아직 뭐 완벽하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속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네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다 축하할 것이고요. 네 그 많은 스캠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지만 저희는 100% 실체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모든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2월에 행사가 그 힘을 보실 수 있는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멤버분들이 모여서 그 행사를 통해서 네 전 세계의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불을 지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현재 모든 분들이 다 그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그 커뮤니티가 필요합니다. 네 저희는 저희가 세워놓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가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두바이 행사가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이 될 것입니다. 데이지 커뮤니티가 어디로 나갈지 다음 단계에 대해서 결정하는 데 중요한 행사가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저희가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도 그 운동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모멘텀과 에너지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전에는 보지 못했던 행사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분들이 모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2월에 모두 함께 그 역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itolzso2023.com에 접속해서 지금 할인가에 제공되고 있는 얼리버드 티켓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가족으로서 커뮤니티로서 전 세계의 일원으로서 2월에 두바이에서 행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멋진 것들을 준비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 에너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도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